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왔다면 미련들을 모두 남기고 됐다 그래 다 됐다 그래 끊었다고 말았다면 덧대고 말았다면 내 마음이 스스로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내 인생 후에도 뭔가 됐다 그래 다 됐다 그래 내 인생 후에도 뭔가 켜진 것과 비우는 여자처럼 어둠 속에 떠올면 될 것처럼 4년 만에 세상 속에 될 게 많아 좋은 날은 찾아온다고 됐다 그래 다 됐다 그래 세상에 내 인생 후에도 뭔가 됐다 그래 다 됐다 그래 세상에 살아가고 응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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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당신 말이 왔다 갔다 고 됐다 그래